뮤직뱅! 대기시 MC 파이팅! 지민, 정국입니다. 지민씨 오늘 뭐하세요? 뮤직뱅크를 보면서 화려한 컴백 무대를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가 대기시를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우리는 봄이니 안녕하세요. 송창사 선배님, 음원공개와 도시의 모든 차트를 올퀴라한 이번 신곡 흔한 노래 어떤 곡인가요? 아주 흔한 노래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다 들을 수 있는 흔한 노래. 근데 부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안 흔한 노래. 그 부르기 어려운 곡. 쉬운 부분 말고 가장 어려운 부분 살짝만 불러주세요. 노래야 들어봐! 이게 지금 다섯 키를 다치는 거야. 와 대단하십니다. 포미닛 분들은 오늘 뭐해? 판백하셨던데 이번 신곡 스타일링을 가윤씨가 직접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와 그럼 오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이는 오늘 같은 붉은과 어울리는 룩입니다. 음 스타일도